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물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요즘 유산균 정말 많이 드시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? 내가 먹는 유산균이 진짜 장까지 살아가면 내 몸속에서 번식을 할텐데 왜 나는 유산균을 매일 먹어야 하지? 번식이 된다면 유산균을 일정기간 먹고 섭취를 중단해도 그 효과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왜 유산균을 꼭 먹어야만 화장실을 잘 가는거지? 설마 장까지 살아간다고 해서 구매했는데 장까지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일까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번식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이고요 유산균은 증식한다가 맞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거냐 왜 유산균을 계속 먹어야만 효과를 보는 것이냐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 이유는 제품화된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증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싼 유산균 진짜 좋은 유산균 하루에 몇백억 마리 몇 차량 마리 먹어도 그 몇백억 마리 몇 차량 마리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모두 장까지 살아간다고 해도 제품으로 만들어져 섭취된 유산균은 우리 장 속에서 증식할 수 없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소리 하실 텐데 최대한 쉽고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품질이 좋다고 하는 유산균은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잘 정착하는 유산균인데요 살아서 우리 장에 정착한 유산균은 젖산을 생성하고 그 젖산이 살균작용을 해서 장내 유해균을 죽이는데 그러면서 장내 유해균이 억제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살아서 장에 정착한 유산균은 장에 이미 존재하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제품으로 섭취한 유산균은 장내 존재하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장내 존재하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면서 장내 존재하던 기존 유익균들의 증식을 돕는 것이죠 제품으로 섭취한 유산균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정착한 지 몇 시간 동안 혹은 며칠 동안 수행하고요 그 후에는 유산균으로서의 운명을 다하고 변으로 배출되는데요 우리가 친구 집에서 며칠 놀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죠? 똑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 잠시 정착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착한 유산균이 증식하면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유산균 자체는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배양 과정에서 가능하고 실험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친구 집이 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 집이 가장 편하죠? 그거랑 똑같습니다 유산균도 잘 증식하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이 중요한데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배양된 후에 제품화된 유산균들에게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장내 환경은 증식하기에 결코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섭취돼서 우리 장 속에 정착한 유산균은 이론적으로 증식이 가능은 하지만 실제로는 증식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? 이래서 유산균 섭취하고 효과가 좋았다 섭취를 중단해도 며칠 혹은 당분간은 효과가 지속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를 계속해서 보시려면 계속해서 유산균 드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은 제품화된 유산균에 의지를 하겠죠? 당연하죠? 하루에 한 번씩 외부에서 용병들이 들어와서 유해균들을 죽여주고 유익균들을 먹여주는데 우리 몸이 유산균을 기다리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? 나 같으면 엄청 기다릴 것 같은데? 이런 의존성 때문에 보장균 수 천억 단위의 초고함량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아가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함량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를 정말로 신중하게 섭취시켜야 합니다 물론 태어났을 때부터 화장실을 잘 못 간다 장이 안 좋다 다른 방법들은 효과가 없더라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옆집 아기 먹는다고 우리 집 아이까지 먹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요?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임이었습니다 권기나임이었습니다